아 이거 찍으면 안될까요? 아 이거 안참거 아니에요? 아 이거 안참거 아니에요? 네 찍으면 안될까요? 아 이거 찍으면 안될까요? 진짜 쪼꼬맛으려고 아 고등어는 이렇게 해서 맛있어요 고등어는 이거 김에 싸먹어야 되나요? 네 김에 싸먹으면 맛있지요 김하고 또 뭐 김만 있으면 되나요? 저희 초장하고 간장듀씨로 와 네 김만들면서 하면 되나요? 네 맛있겠네 고등어는 맛있어요 야유 찌개 자기도 먹어? 나한테 별로 저거 먹으라니까 저거 맛있다며 고등어 해먹으라면 다른게 먹고 싶지 않아요 예? 고등어 해먹으라면 다른게 먹고 싶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기만 와야 뭐 먹지 그렇게 싱싱한게 그쵸? 네 저희 방에는 먹지 바다 물속 안에서 피워요 아, 맛있다. 이것도 같이 하면 죽어야 움직이는 거 가지고. 아, 네. 하하하하하. 아, 네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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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서 찍어도 될까요? 여기서요? 여기서 찍어도 될까요? 네 원래 이 자록장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관계된 출입국인데 한 마디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부시리 하나 가시면 딱 맞다니까 아 부시리요? 부시리 하나 가시면 딱 맞을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녁은 잔뜩 먹었거든요 똥돼지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왜냐면 제주도 보셨으면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걸 회원해 주셔야죠 그래서 피어스 가는 게 저희 육주에서도 쉽게 아 거의 안 되실 거예요? 저번에 제주도 왔을 때는 이게 없어서 먹는 거 같아 아니 부시리는 방어 그러니까 저거 방어하고 부시라고 비슷한데 아 방어는 살이 물린 게 방어고 부시리는 쭉쭉쭉쭉한 게 부시지 그러니까 방어라고 그러면 식감이 있어요? 아니 방어로는 틀리지 저거는 식감이 아주 좋다니까요 아 저희는 방어 1년 전에 한 번도 안 팔아요 아 동네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 가자마자 다른 사람 주지 말고 편하시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